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네 자 오늘은 파이널 컷 10.6.6% 최신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새롭게 추가된 몇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그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이 지금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에서 파이널 컷을 쓸 수가 있고 이제 맥에서도 지금 파이널 컷을 쓸 수가 있는데 두 개를 이제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파일에서 가져오기로 보시면은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는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파이널 컷으로 영상 편집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해서 맥에서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이어서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 소개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워크플로우를 좀 자세히 살펴보는 이런 시간 이제 가져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새롭게 추가된 타이틀하고 배경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타이틀에서 다이내믹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지금 몇 개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타임라인을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수정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인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좀 약간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셔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내리셔 가지고 생성기 제너레이터로 가시면은 이제 다이내믹 배경이라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배경 효과를 기보드로 제공해준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배경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면 제거 기능 동영상에서 장면을 제거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눕기를 따는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대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일단 이펙트 창에서 마스크 및 키잉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좀 내리시면 여기 장면 제거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영상에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그럼 마스크가 들어가는데 지금 인스펙터에 보시면은 장면 제거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옆에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눌러보면 제 내용 설명이 있는데 완벽하지 않다 일단은 그리고 이 대상체하고 배경하고의 움직임 차이 그리고 대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배경을 제거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배경이 움직이면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안 따집니다 배경이 고정되어 있으면 잘 따지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요구사항에 삼각대에 부착하는 고정 카메라를 이용해서 배경을 움직이게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고 제일 앞부분 프레임 그 다음에 제일 끝부분 프레임에 피사체가 없는 배경을 만약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이 배경이 어떤 것이고 피사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캡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내에서 촬영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노출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밝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네 그 다음에 피사체하고 배경을 충분히 이제 분리 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도록 대비를 좀 짙게 줘가지고 유지해달라 그리고 뭐 그림자에 신경 써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넣어보면은 지금 오른쪽만 되어 있고 왼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제일 앞 프레임부터 해가지고 이게 분석이 지금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인스펙터 참조에서 이 장면 제거를 할 때 지금 파이널 컷에서 참조를 하는 게 지금 첫 번째 프레임을 기준으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총 네 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제 바꿔보면은 좀 잘 따지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아직 조금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동영상을 자동으로 눕기다는 이런 기능 치고는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 완벽하진 않지만 요렇게 해가지고 장면 제거 마스크 손쉽게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배경이 지금 이제 알파 채널로 뻥 뚫려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까 전에 소개해 드렸던 다이나믹 배경을 이용해 가지고 영상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주면 이런 식으로 배경이 있는 눕기 따진 이런 영상을 동영상에서 눕기를 굉장히 손쉽게 딸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요거 장면 제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크로마키 써 가지고 뒤에 배경지 깔고 또 키어 적용 해 가지고 막 좀 복잡하게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야외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야외에서 촬영 해 가지고 원래는 잘 안 따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잘 따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배경이 이제 핸드헬드로 찍어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제가 해 보니까 잘 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픽스된 카메라로 찍으신 영상이 있을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 그레이딩 프리셋이 있습니다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이펙트 창에서 여기 밑에 색상 그레이딩 프리셋하고 색상판 프리셋이 있는데 색상 그레이딩 프리셋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기본적으로 컬러를 그레이딩 할 수 있는 이 프리셋을 주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 이제 인스펙터에 있으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더 조정 하든지 하는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요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좀 인기 있을 만한 게 색상 조절 기능이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파이널 컷에서 뭐 컬러 그레이딩 이라든지 컬러 커렉션 이런 것들 할 때 여기 컬러 보드에서 채도 이렇게 올리고 뭐 미드톤 올리고 뭐 노출 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식이 파이널 컷의 고유 방식이고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이런 환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좀 유니버셜 하지 않다 해 가지고 이게 좀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지금까지는 이 서드 파티 앱 중에서 컬러 그레이딩 할 수 있는 이런 그 서드 파티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뭐 포토샵 이라든지 뭐 어피니티 포토라든지 라이트룸 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이런 그 슬라이드 바를 이용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조금 더 범용적이었거든요 근데 파이널 컷에는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여기 컬러 보드에서 추가를 해 가지고 색상 조절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요렇게 나옵니다 제어 범위는 이제 지금 sdr 이니까 sdr 로 잡으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노출 대비 밝기 채도 하이라이트 그림자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노출 올리고 뭐 대비 올리고 밝기 내리고 뭐 채도 올리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색 편집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 갖고 보정을 하시면은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범용적인 스타일로 파이널 컷에서 색상 보정 가능하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sdr 프로젝트에 hdr 영상을 넣었을 때 이 색 표현이 안 돼 가지고 뭐 글자가 회색으로 나온다든지 영상의 색깔이 너무 밝게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선택하는 옵션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sdr 프로젝트고 이 영상은 지금 hdr 영상입니다 자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일단 기능을 꺼 볼게요 파이널 컷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일반에 제일 밑에 hdr 자동 색상 일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기본적으로 켜져 있거든요 요거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꺼 보겠습니다 끈 다음에 hdr 영상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색 표현이 정확하게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밝게 나왔잖아요 네 요렇게 나온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겪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sdr 프로젝트에 hdr 영상을 넣더라도 올바른 색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 설정에서 hdr 자동 색상 일치를 켜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다시 hdr 영상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이런 색 표현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인스펙터에서 쭉 내리시면 색상 일치가 이게 지금 켜져 있습니다 여기 켜져 있는데 여기 유형이 지금 자동으로 잡혀 있는데 요거를 수동으로 바꾼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변경할 수 있거든요 각 클립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색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는데 최신 폰들은 이제 hdr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기능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파이널 컷 사용자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는 hdr 영상도 이제 큰 문제 없이 별도의 어떤 색공간 적용이나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편집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파이널 컷 10.6.6 버전 최신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 한번 알아봤으니깐요 요거 한번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테스트 해보시고 제작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.